식사는 했어요? 시험은 잘 쳤습니까? 못 쳤습니까? 오늘 시험은 우리가 제가 미리 160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걸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평균 몇 점에 맞추느냐 이라면 30개에 맞춰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30개는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돼요. 그것만 맞추면 시험장에 가면 누구나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법하고 합쳐서 40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40문제 60점은 24문제거든. 그러니까 24개를 맞춰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16개나 틀려도 된다 안 된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넘기면서 아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출제를 하면 그냥 4번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4개를 맞춰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0개 맞춰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30개 이하가 된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30개 넘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걸 한 번 더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립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는 사람은 3시간이에요. 적게 돌리는 사람은 1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길게 잡고 2시간만 공부하고 밤에는 또 내일 감옥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이론도 공부했고 요약서도 공부했고 기출문제집도 공부했고 각종의 문제를 풀었거든. 그런 거는 지금부터 다 버리고 버리고 오늘 했던 자료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갖고 일주일을 가고 그럼 또 이해가 오면 또 그 자료를 갖고 일주일간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양이 많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제가 160문제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4등분으로 나누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문은 있잖아요. 가능한 같은 지문은 출제를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문제잖아요. 그러면 5, 4, 20,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4회이라면 800개 지문이 나오거든. 거기서 일치하는 지문은 아마 두세 개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두 개를 찾아 냈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일치하는 지문은 안 합니다. 그래서 800개 지문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수석 합격 이단이다. 옛날에는 수석을 하면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수석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석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500만 원을 안 주지만 제가 가장 진심 어린 언어로서 축하한다는 그 말은 500만 원의 가치보다도 더 높다 안 높다? 높아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공부를 합니다. 편안하게. 깊게 들어갈,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장이 있거든. 우리가 만약에 1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크게 5개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등록입니다. 하나가 지번이죠. 하나가 지목이에요. 하나가 면적 경계.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 1장에서 5개 중에 시험에 출제를 할 때 기본은 3개입니다. 3개. 여기서는 3개에서 2개를 낼 수도 있고 3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토지의 등록부터 출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1번으로 가면 쉬운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갈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래나 그죠. 그래서 지력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권.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죠. 시도별로. 시도다, 시공구다. 시공구. 조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시공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앞에서 빠진 거는 이게 빠졌거든. 처음에 등록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 갑니다. 모든 토지는 지력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등록의 주체는 시이다. 국자.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시이다. 토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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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잡아야 되거든. 바로잡을 때는 신청으로 바로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러 속 안 차. 그럼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러 속 안 차.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되는 거랑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어 봤거든. 그렇죠. 그 다음 문제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소관층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여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이거든. 시공구별로 서류받아, 읍면동별로 서류받을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한번 시켜 본다면 공시법 시간에 읍면동이 나오는 거는 세 번 밖에 없어요. 세 번 밖에 없는데 첫 번째 여기에 계획 수립할 때 토지에 등록해서 나와요. 토지에 등록해서 나와요. 두 번째는 열란 발급에서 나와요. 열란 발급.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에 열란 발급이 있고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거죠.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자, 읍면동장, 미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자, 특별, 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거기서 한 번이 나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란 발급이라면 시장군수, 구청장. 이건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그 다음에 여기 계획 수립에서 시의자. 읍면동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절차를 시험 먼저 낼 수 있어. 절차를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끝글자를 딱 보면 됩니다. 그 끝글자를 본다는 거는 자 이게 먼저 되거든. 그러면 상식으로 푸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럼 요란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틀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조사를 먼저 한다. 조사부를 먼저 작성한다. 조사.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를 작성을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선데 이건 생략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이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면 이래 합시다. 법학 시간에 서자가 들어가는 거는 개인이 작성하는 거다. 관공서가 작성하는 거다.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그래서 조사부. 그 다음에 시이다. 조서. 그 다음에 시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사람은 없어요. 이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시작. 계획 수립. 시작. 조사. 조사부. 조서. 이거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뭐다? 정리.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거든. 그게 이제 지목입니다. 그죠? 지목은 무조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니까 1번 해봅시다. 그냥 오른 거죠. 그죠? 자 보면은 교회, 사찰, 향교. 그러면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2번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는 보기 동그라미 1번식입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2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쓰는 거라. 두 개를 쓰면서 하나는 O를 쓰고 하나는 X를 쓰겠죠. 그럼 여기서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뭐 선지다? 잡종지리. 그런데 살림밀 원예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당, 모래당,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이다. 임랴. 그럼 항상 시험해 낼 때 이 임랴을 잡종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O다X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림밀 원예를 이루고 있는 곳은 임랴다. 잡종지다. 임랴.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뚝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유지이다. 국어이다. 국어. 국어.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잘 봅니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거는 선로다. 선로 아니다. 선로. 여기서 글자를 잠깐 보면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나 차량 운행이나 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궤도. 일정한 궤도. 이렇게 세 글자 중에 한 개를 쓰는 거라. 그럼 여기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은 시이다. 도로지. 도로. 도로. 그런데 이 일정한 궤도는 선로입니다. 선로. 그럼 이거는 무슨 용지다. 철대.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도로.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 철도가 가는 길은 철도 용지.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사방.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러면 재방이다. 수도용지다. 수도용지다. 그럼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서 1번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중공되기 전에 집원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오더와이다. 5.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으로 풀 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공사가 중공되기 전에 집원을 부여한다. 중공된 후에 부여한다. 후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에 부여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사업버선도 계획도.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제 장난을 친다면 집원별 조서를 작성한다면 오더와이다. X. 사업계획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필지는 한 필지가 둘 이상 했을 때는 주된 용도. 오더와이다. 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종된 용도하면 오덱시다. X. 그럼 무심길에 넘어가면 틀립니다. 주된 용도지. 주종이죠. 주다. 종이다. 주. 그럼 종된 일하면 오덱시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이렇게 나오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술,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여기서 이거를 못 잘라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앞에까지는 지목은 시이다. 유지. 앞에까지는 지목이 뭐다. 유지지. 유지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다. 답이다. 답이 되다. 자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시어 문제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은 재배의 핵심을 찾아요. 재배가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물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지. 맞죠? 물을 이용하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목은 뭐다? 다. 그런데 밑에 글을 조심합니다.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이다. 유지.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봅시다.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연왕골을 재배하고 있다. 자생자를 재배자로 고쳤어요. 재배하고 있다면 지목은 유지다. 답이다. 여기서 핵심은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지. 자생재배가 핵심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호수입니다. 호수의 지목은 뭐다? 유지. 그럼 여기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유지다. 양어장이다. 그럼 호수 안에 있잖아요. 호수 안에 있으니까 유지다. 양어장이다. 유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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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재배가 핵심이 아니에요.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는 이거는 위에 그 기억은 틀릴 리가 없어요. 니은을 조심해 둬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통과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자. 지력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한다. 오더와이더. 잠깐만. 우리 공심법 시간에 복제라는 말은 몇 번이나 온다? 두 번이나 와. 두 번이나 와.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자. 국자.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으로 갑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당의 시루리사 실양군수 구청장은 그 지력공부를 이어 지력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벗어난다. 오더와이더. 오. 잠깐만요. 두 개를 묶어 볼게요. 묶어 봅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공부를 묻는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를 묻는지 답이 같아다. 다릅니다.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당된 지력공부는 시도지사 실양군수 구청장이 지력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안한다? 한다. 구별했다? 안했다? 했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지력공부 복구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오더와이드? 오. 네. 그러면 지력공부 복구를 하게 돼. 이래야 합니다. 복구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제한다. O. X. 지력공부를 복구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성인을 받는다. O. X. 그러니까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 복구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지력공부 보관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 그럼 복구도 지력소관청이 하는 거지.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 복구는 시이다. 시도지사. 시량군수 구청량.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어요. 틀린 것을 물었어요? 틀린.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면적 측정의 결과 345.35죠. 그죠? 그럼 5로 끝났지.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3이 홀스다 짝수다? 홀스. 그럼 올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올려. 그러면 몇이 된다? 4.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기서 세 개를 낼 수 있거든. 세 개 중에 한 개거든. 3. 5와 2. 5. 구별했다 안 했다? 했지. 맞아요. 그러면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 홀스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 자 근데 요 문구를 이해합니다. 이건 5로 끝났다. 5. 1이다. 5. 1. 5. 1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려야 되. 안 오죠? 올려. 그래서 몇이 된다? 3. 됐다 안 됐다? 됐다. 가볍게 넘어갔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이라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 글자를 차다만 내면 틀릴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소재, 지문, 지모, 합변, 청량한다는 다 안 하지. 그러면 ㄱ은 5, X다. X. 그러면 지도공부 복구할 때 청량해야 하네요. 해. 신규 등록할 때 청량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게 시이다. 지저, 확정, 청량. 여기서 잠깐만. 도시개발사업 등 이래 나오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 청량 이름을 시이다. 지저, 확정, 청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은 이거죠. 면적의 정감이 뭐다?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청량을 하는 이유는 경계면적을 지력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거든. 그게 면적의 정감이 없는 위치 정정이니까 청량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보건 청량 지력현황 청량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한다. 안 한다. 아 잠깐만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안 하죠.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일단 공시법 시간에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이걸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자로 보세요. 뭐라고 놨다. 청량. 그러니까 청량은 해요 안 해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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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갈 때 그렇게 흘러갈 때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청량은 해 안 해요. 해.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경계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는다. 됐다.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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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이런 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그냥 희박한데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거든. 우리가 잡읍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네 개는 청량 자체가 없지. 맞죠? 네. 그러면 이 4번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 될 때 항상 절차법에서 답을 만들 때는 법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걸 항상 잘해. 법조문 그대로 안 놓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써. 답으로 만들 때는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틀리게 만들 때는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핵심으로 딱 잡으세요. 면적의 정감이 뭐다? 없이. 요게 케이다. 그 다음에 경계보근 청량, 지력현황 청량은 청량은 하기는 한다 한다?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잘했어요.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에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거든. 1번에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에 경계를 측정할 수 없다. 없다. 먼저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우리 법에, 법에.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이 글자를 봅시다. 이게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건축물의 권리익에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냐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 되는 예외는 몇 개? 네 개. 그럼 그 네 개만 딱 이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을 하거나 도시군관리기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판결서 이렇게 되는. 그럼 요거는 딱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답으로 만들 수 없어요. 왜 답으로 만들 수 없냐 할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지적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경계점 표지 설치라는 말이 있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도면이거든. 자 이게 도면이에요. 이렇게 이게 도면이다. 이게 도면이에요. 그럼 도면이라면 자 보세요. 도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가 나와. 이런 표시가 나와. 이런 표시가 나와. 이런 표시가 나와. 이거는 지적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럼 여기서 경계점 표지는 글자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앞에 요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고? 경계지 경계. 그러면 이게 뭐가 있다? 점. 그럼 이게 무슨 점? 경계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청량을 한다. 그럼 여기에 청량을 할 때는 답입니다.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러면 청량할 때는 무조건 앞 단계가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량할 때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세 개 청량해야 하네요. 해? 답이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인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았으니까 order by the o. 그럼 이것도 답으로 만들 수 없지. 그럼 여기서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분할이거든. 여러분들 제 말을 달리 이야기 해 볼게요. 또 토지 이동의 종류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업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행정 구역의 개편 지분 변경 도시개발사업 대비 신청 일이 많이 나와. 그 중에 토지 이동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건 뭐다? 분할이다. 분할이다. 분할. 그럼 분할을 왜 하는데 이게 분할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할을 왜 하는데 소유권 이전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제가 강남에 땅 1천평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가 100억이라. 이걸 팔려고 내놨다. 팔려고 내놨다가 매매잖아요. 그럼 100억 덩치가 크다 안 크다? 크다. 매매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쪼개어서 매매할 수 뭐다. 이게 분할이다. 분할이다. 그럼 분할하면 청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답입니다. 분할하면 청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청량할 때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이거를 지문으로 띄울 때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에서는 글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에서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What do I do? 그럼 이거는 지문으로 낼 때 답으로 만들지 않지. 청량할 때는 저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개. 그럼 우리는 오지 선다잉이니까 여기 하나를 이어면 여기서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는 여기 답이 같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지. 그럼 이거는 허가받았으니까 답으로 만들기는 곤란한 문구거든. 물론 이게 놓으면 답이지.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항상 이리로 가면 O다X다. X. 이리로 가면 뭐다? O.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확정 판결. 이게 확정 판결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공공사업. 됐다. 안 됐다. 가볍게 넘어가면. 그럼 저런 거는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 자. 그 다음 이제 보기 속에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봅니다. 경계점 자배전업부를 비추하는 면적 측정은 시의자. 좌표 면적 계산법.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전자면적 측정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출전이 시험이 될 때 경계점 자배전업을 비추하는 면적 측정은 이렇게 낼 수 있고. 여기다가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전자면적 측정기에 와한다. 이럴 수도 있고. 답은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하겠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시의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 자리에 경계점 자배 등록부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경계점 자배 등록부를 비추해야 해요. 해.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대당과 도면을 가지고 있다. 5대 X다. 5. 그러나 경계점 자배 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다. 그 특수지역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시작. 축척 변경이죠. 맞아요? 네. 그럼 시험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일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지적 확정 청량. 그럼 일해낼 수도 있지.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일해내죠. 경계점 자배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5대 X다. 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도시개발 사업 써도 되고. 오케이? 네. 그럼 좀 전에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일해서도 되고. 그는 출제인의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맞아요? 네. 그렇게 딱 받으러 갑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었다? 3번. 자.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아. 8번에 다 맞췄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당에 등록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의 지분은 오덱스다. X. 소유권의 지분은 실이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직권등록부입니다. 건물의 명칭 오덱스다. X. 건물의 명칭은 실이다. 대직권등록부. 그러면 지목은 어디와이다? O. 그럼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지. 그 다음에 면적은 시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지.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의 성명이니까 대장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답은 ㄷ, ㄹ, ㅁ.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잠깐만. 이걸 만약에 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맞추느냐 할 때 요 그림만 오늘 이해놓고 넘어가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되죠. 그러면 요 지적공부가 지적공부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자별등록부가 있답다. 잊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에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이 다 나오는 거라. 그럼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소재, 지분이죠. 모든 장부에 소재, 지분은 등록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목만 딱 알면 되는 거라. 그럼 지목은 어디 어디에 등록한다. 자 여기서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오,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씩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시작. 면적, 시작. 경계, 시작. 좌표. 그럼 이거 위에 그 해결 바로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소유자거든. 그럼 소유자를 풀 때는 먼저 이래 나와야 돼요. 소유자는, 답입니다. 어디에만 등록한다. 이랄만 하면 돼요.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재판을 봅니다. 이렇게 자르지. 그 말은 이 두 개는, 다시 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한다. 안 하면. 이는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이 두 개는 여기에는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데 소유권의 지분은 토지대장, 임라대장에는 등록한다 한다. 안 하지. 안 하래요. 그럼 여기는 등록을 해야 돼요? 해.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는 세 개를 다 등록해야 돼요? 해. 그런데 토지대장과 임라대장에는 위에 두 개는 등록하지만 지분은 등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풀거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번호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그럼 이거는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 이거는 여기에는 등록을 안 하지. 그러면 이걸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공동소유. 오케이? 네. 그러면 공동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어디와이다? 그러면 공동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토지의 표시반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럼 답입니다. 그럼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는 이거는 이거는. 답해 놓고 할게요.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소재 지분은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네 개는 여기에는 등록한다 한다? 안 하지. 그러면 하면 공부 끝나는데. 맞다? 맞다? 맞지. 그다음에 그게 이해가 된다면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직관은 시작.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위치 위치는 안 해오도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부호 부호도는 어디에서만 쓰는 말이다? 경계청 좌표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딱 보면 이 두 개만 딱 알면 된다. 이 말에.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은 집합건물이다. 어디와이다? 그럼 집합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세.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지. 101동 1701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세. 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그럼 이건 틀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그거 해결이 다 되어졌어요? 맞아요? 네. 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쉬운 거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의 축적이거든. 자 OX로 갑시다. 600분의 1은 뭐다? O. 1000분의 1은 O. 2000분의 1은 X. 3000분의 1은 O. 5000분의 1은 X. 그럼 여기서는 이 말만 조심하면 돼요. 지적도는 몇 종? 7종. 임래도는 뭐다? 2종. 이렇게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ㄱ, ㄴ, ㄹ.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 다 맞췄네요. 그죠? 자 풀이봅니다. 먼저 이랍니다. 지적소관청은 이런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 누구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의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창.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는 누구에게 시작?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만약에 이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말과 이 두 말의 차이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발견한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order by the o 읍면동장하면 order by the x 그러나 읍면동장이 어디서 나오기는 나오거든 이 읍면동장은 열람 발급에서 나오는 말이라 정정에서는 나오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이해했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하고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면 o다 x다 x 이 말만 딱 조심하면 돼 됐다 안 됐다 됐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답은 5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다 쉽네요 그죠 자 봅니다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어요 그죠 등록전환은 90일 이내에 하면 o다 x다 x 90일 이내가 아니고 뭐다 60일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임라대당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o다 x다 x 그럼 요 두 개 구별했다 안 했다 요 두 개 구별하면 돼요 그럼 잠깐만 요거 하고 요 4번 제가 5번에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등록전환 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o다 x다 자 잠깐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 이거는 답으로 안 만들어내지 그러면 예외가 있거든 그러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몇 개 세 개 그러면 이 세 개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출제 유니 등록전환 또는 신규등록을 물었을 때는 물었을 때는 문장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차단해야 되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럼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으로 답한다 예외로 답한다? 예외 그럼 안 들어있다면 뭐다? 원칙이지 그럼 안 들어있다는 말은 지금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하면 오덱시다 x지 맞아요? 네 그럼 이때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출제 유니 최종 본번 여기 보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입니다 그럼 이걸 부분이라고 쓰면 오덱시다 x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맞아요? 네 그러면 3번도 오덱시다 x지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산지관리법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등록전환을 신청한다 오더와이 더 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그럴 리는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질변경 용도변경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나올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질이 변경되어서 그러면 등록전환 대상이다 x지 지목변경 대상이다 x지 지목변경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법을 갖고 구별해야 돼 그럼 산지관리법 나오면 x지 등록전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x지 지목변경 지목변경 근데 이게 쉬워요 왜 쉬우냐 할 때 등록전환은 정리합니다 임야 대상에 등록된 토지를 무슨 대상 토지 대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관리법이다? 산지니까 산이다 산아이다 산 그럼 바로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지 맞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시작 지목변경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한다 OX다 X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볼게요 이거 이제 여기서 3분의 1은 틀렸거든 틀렸는데 이거를 이제 구별을 딸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임야 대상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임야 대상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상으로 등록을 바꿔줄 수 있다 OX 이게 무슨 전환시라 등록전환 맞아요 네 그럼 답입니다 그럼 등록전환은 청량을 해야 하네요 그럼 아까 전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청량한다란다 그럼 나머지는 토지 이동은 다 청량을 해야지 맞아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합시다 이거는 임야 도지 이거는 지적 도지 도면의 축적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청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청량을 하면 옛날 면적이 몇이다? 100 그럼 여기도 100으로 놓으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101로 낫다 그럼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0을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임야 임야 대당에 등록된 면적 101 시이다 등록전환 될 면적 그럼 이거는 옛날 면적이지 이거는 당일이 무슨 면적이다? 그러면 토지대당에는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 등록한다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 된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정량입니다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럼 이거는 해결했다 안했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을 잠깐만 보면 여기에 100이었어요 여기는 101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10으로 낫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단순 비교하면 1의 차이가 있고 10의 차이가 있지 그러면 차이가 적다 5차이면 뭐다? 이내 차이가 크다 5차이면 뭐다? 초과 답입니다 이내일 때는 옛날 장부를 수정 안 합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라 초과했을 때는 옛날 장부도 110으로 수정을 하고 창고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물을 떼고 수정하는 거는 직권으로 정정하느냐 신청으로 정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작! 직과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있죠 등록사항 정정을 직권으로 하는 거는 개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건 몇 개? 아홉 개지 아홉 개 오케이 네 그 마지막 번호가 마지막 번호가 이거예요 마지막 번호가 그럼 임라대당 하면 5차이면을 초과하면 임라대당의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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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됐어요 가볍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쉬운 거니까 아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네요 그럼 정말 섭섭하죠 그죠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것이거든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판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의자 저당권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다르다 이걸 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라 우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도지는 합병할 수 시의자 없다 그러나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시의자 있다 기억을 다 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모를 때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저당권이 있어 여기는 없어 이게 이거라 오케이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여기도 저당권이 있어 그 말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는데 담보물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을 빌리면 10억짜리 부동산 한 개만 제공하면 되지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5억짜리밖에 없는 거라 5억짜리 부동산을 두 개를 같이 담보로 제공했다 이 뜻이라 그럼 두 개를 같이 했으니까 날짜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접수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나중에 돈 못 받아서 경매 들어갈 때 경매 들어갈 때 같이 경매 들어가면 돼 예 안 돼요? 돼 그럼 두 개를 같이 경매 들어 가나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경매 들어 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합병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이거면 돼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것만 딱 못 읽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등기 된 부동산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를 차단만 내면 되는 거라 그럼 답입니다 가등기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면 소위대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소위대가 달라져 버리니까 합병할 수 없지 맞아요?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성역지는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풀 때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그럼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 있다 일부에 안 되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역지만 차라리 안 돼요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도리 지상권이 설정된 도리 두 개 다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는 지상권입니다 이거는 전세권입니다 이거는 저당권입니다 요 지상권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지상권이 있어 여기 지상권이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지상권 둘 다 있죠? 합병할 수 있다 있다 여기 지상권이 있죠? 여기는 없어요 합병할 수 있다 지상권에 설정된 도지는 합병할 수 있다 있다 이럴 때 아 원리 이해했다 문 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못 했네요 재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래요 여기는 백번지고 여기는 백일번지입니다 백번지에 전세가 있어요 백번지에 전세가 있다니까 그럼 1필지 1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지 백번지에 있으니까 전부에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백번지에 전부에 있어요 여기에 백번지에 전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합병한다면 이것만 없애면 합병이지 그럼 한필지가 됐지 그럼 합병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그럼 1부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합병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1부에 되죠 그럼 그거는 뭐 등기원인일자 접수분하기가 동일한 전세권이든 그냥 전세권이든 전부 다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나 그럼 여기도 아까 전에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지역권이 있어 여기는 없어 합병할 수 있다 다시 전세권 여기는 전세 여기는 전세가 없어 합병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이제 답입니다 여기 저당 여기 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저당은 여기 저당 없으면 합병할 수 없다 저당권은 부동산 1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원인일자 접수분하기가 동일한 자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됐어요 통과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진도가 지금 늦네요 13번입니다 자 이거 하나 풀고 시도록 해볼게요 틀린 겁니다 자 신규등록 60일 이내 오더와이더 5 그럼 도시군 관리각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5 그럼 3번입니다 합병 60일 이내 오더와이더 5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4번입니다 지목변경 60일 이내 오더와이더 5 그 다음에 해복 등록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이 글자만 찾았다면 틀릴 리가 없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소는 며칠이내 90에 해복은 뭐다 직과 이해했어요 네 이거를 안에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간다면 옛날에 시험 문제는 그냥 60일이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은 출제인이 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털 가능성이 많다면 잠깐만 제가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한 번 해 본다면 털 가능성이 많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볼게요 우리가 신규등록이 있다 등록전환이 있다 분할이 있다 합병이 있다 지목변경이 있다 축척변경이 있다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놓고 그럴 때 이 위의 거는 전부 다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네요 해 아 이게 말소가 빠졌네요 그죠 말소 그럼 60일 이내죠 그럼 이거는 틀려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앞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결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합병이 있거든 합병은 며칠 이내 신청한다 60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이런 놈이다 합병 60일 오더바이더 그러면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체육용지 공원 공원 이렇게 가 공동주택이 12개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신청 의무가 있는 거는 몇 개? 12개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채용용지 공원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억지로 낸다면 낼 수는 있어 그럴 때는 모를 때는 짝수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안 돼요? 홀수는 없어요 제 말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전부 다 두 글자 짝수 그럼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전부 다 짝수 공원도 짝수 그럼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O다 X다 X 그렇게까지 낼리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대비를 내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해결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말소는 60일이네다 90일이네다 그럼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이거를 시험해내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90일이네 O다 X다 O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네 O다 X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네 O다 X다 O 그럼 이 앞에 글자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회복은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랬죠 회복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과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